글랜뉴의 맛집, 시로이 스시 뉴스 매거진이 토니상 4개 수상에 빛나는 리바이벌 뮤지컬 왕과 나를 찾아가 주연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르 미샬 켈리입니다. 지금 이 노르의 내한 때문에 그리고 이 노르의 사이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노르의 달이 불편하게 종룍의 도로가 쥐어갑니다. 그리고 인것이 정말 웃음과 공연의 이야기에 있는 그가 이걸로 결과류의 여러분이 저의 어떤 결혼을 통한 오프라인가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요원을쭤보려한다 이 캐릭터가 아주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식 센터 미국에서 10 해체의 아든지 하여 여행에서~~ 이사항을 다 가득하고 나는 저의 도전을 띄remlin 이 에스프 상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same as Gilles Brenner, 바람이 뷔시라니는 이선식 센터에서 아스테인 국가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장면을 저의 멤버를 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고마워한다는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이를 위해, 그리고, 미국에서의 장르기와 함께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은 안아시아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할을 보여주면 에서는 그렇지. 어느 셈 도 Remember risithe bridges have happening is because there's such genius Os way they put the dialogue and lyrics melodically together is just magic second Chicago and Z to come see the King and I because its a beautiful story and you can share it with your kids you leave the show humming some beautiful music let us entertain you kamsa m개를 har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